대만에서 김혜윤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대만 팬들 앞에서 김혜윤은 우석 오빠라고 불렀다. 이는 변우석이 축하 영상을 통해 대만 팬미팅을 응원하자 이에 화답하는 장면이었다. 김혜윤은 오빠가 말한 대로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겠다고 전하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했다. 이 핑크빛 인사에 임솔과 변우석의 사랑을 떠올린 대만 팬들은 열렬한 환호와 격려를 보냈다. 김혜윤은 정말 몰랐다며 상기된 표정을 지었고 너무 예상치 못했다며 수줍은 모습을 보여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김혜윤은 8월 네티즌 어워즈 여자연기상에서 퀸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여자연기상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네티즌 어워즈는 누적 투표 수 3천만 표를 돌파한 온라인 대표 어워즈이다. 8월의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렀던 어느 날 김혜윤은 대만 타이베에서 열린 팬미팅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순간을 만들어냈다. 팬미팅이 열린 장소는 타이베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형 콘서트홀로 수백 명의 팬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날의 주인공 김혜윤은 특유의 밝고 사랑스러운 미소로 팬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무대에 오르자마자 큰 환호성을 받았다. 팬들과의 첫 만남에서 김혜윤은 우석오빠라는 말을 꺼내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는 다름 아닌 변호석을 향한 인사였다. 사실 변호석은 미리 준비한 축하 영상을 통해 대만 팬미팅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신 김혜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김혜윤이 이를 놓치지 않고 무대에서 직접 화답한 것이다. 그녀의 오빠의 말대로 팬들과 즐거운 시간 즐기다가 가겠다라는 한마디는 팬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현장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김혜윤은 팬들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들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그녀의 인사에서 드러난 핑크빛 감성은 대만 팬들에게 더욱 큰 인상을 남겼다. 이 인사를 듣고 임솔과 변호석의 사랑을 떠올린 팬들은 사랑에 빠진 듯한 미소를 지으며 열렬히 환호했다. 이후 팬들과의 대화 시간에서 김혜윤은 변호석의 영상 메시지에 대해 진짜 몰랐다며 수줍은 미소를 보였다.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에 상기된 그녀의 표정은 팬들에게 또 한 번 큰 웃음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솔직하고 귀여운 반응에 현장은 다시 한 번 박수갈채로 가득 찼고 김혜윤은 그런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거듭했다. 팬미팅의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김혜윤은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하나하나의 질문에 진심을 담아 답변했다. 특히 그녀의 다정한 태도와 팬들을 향한 애정은 대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는 예감을 남겼다. 한편 김혜윤은 8월 네티즌 어워즈 여자연기상에서 퀸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그녀는 지난 6월부터 여자연기상 1위를 차지하며 꾸준히 그 자리를 유지해왔다. 네티즌 어워즈는 온라인상에서 누적 투표 수 3천만 표를 돌파한 대표적인 어워즈로 그 명성과 권위를 자랑한다. 이러한 성과는 김혜윤이 단순한 인기 스타를 넘어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였다. 팬미팅이 끝나고 김혜윤은 타이베이의 밤하늘 아래서도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마지막 인사는 마치 팬들과의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듯했다. 대만에서의 특별한 하루가 끝난 후 김혜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기억은 오래도록 팬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김혜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